내리는 비를 오롯이 맞으며 힘차게 캐스팅하는 김주영. 장마가 예상외로 일찍 끝나 우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차에 이렇게 소나기라도 한바탕 내려주니 한결 시원하다. 한편 추가로 편성한 낚싯대에는 RC보트를 이용해 최대한 원거리를 공략해보기로 한다.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RC보트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자신이 타서 직접 조정하고 있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든다. 물론 최근 출시되고 있는 장어 낚시 전용 낚시대로도 얼마든지 멀리 캐스팅이 가능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정확히 채비를 내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RC보트를 조정해 나가는 또 다른 재미와 스리도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